경추 우리의 척추 중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목뼈가 바로 경추다. 경추는 머리를 받쳐주고 목을 앞뒤, 좌우로 움직이게 해준다. 척추 사이에는 디스크라고도 불리는 추간판이 있어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준다. 단면을 보면 수액과 섬유륜으로 이루어진 디스크가 있고, 그 뒤쪽엔 중추신경 다발인 척수가, 그 좌우엔 척수에서 나온 가지신경인 신경근이 있어 팔과 다리로 신경을 전달해준다.